아버지 쓰러지시고 어려움 많았는데 희한 씨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. 제가 뭘 한 게 있다고. 다시 하인정으로 돌아가셔도 돼요. 다른 변호사님들도요. 우리의 입학 비리 문제는?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?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. 하인정으로 다시 돌아가죠. 그런데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? 언제나 다른 로펌으로 가라더니. 하인정만한 곳이 없잖아요. 혜연 씨. 용기 나왔을 때 드려야겠네요. 어머님이 물려주신 반지예요. 하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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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는지 저를 찾는다고요 부동산이 찾아왔었어 너에 대해서 묻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? 뭔가 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내가 뭘 쫓고 있을까? 어디에나 하완승이 있었어 서현수, 김실장, 하지승, 유설호 그래 일요일이었어 사라진 날은 그렇다면 장명훈 씨는 그래 그거야 이렇게 ぼuned question 고구 об 이렇게 감사합니다.